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광주시가 미세먼지 대응 전담팀 운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뒤늦은 대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18일, 도시 전체가 뿌연 먼지 속에 갇혔습니다. 지난 2015년 이후 3년 동안 광주지역은 한 해 평균 열흘 이상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시가 전담팀 운영에 나섰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천연 가스차 보급과 노후경유차 폐차, 아동용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등에 8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까? 탑승객을 기다리는 고속버스가 공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금지됐지만 과태료 부과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공회전 차량에 경고를 한 뒤 5분이 지난 다음에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단속 규정은 무용지물입니다. 광주 시내와 인근 시군을 오가는 광역버스는 대부분 경유차로 매연을 쉼없이 내뿜고 있지만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덤프트럭과 레미콘 등 노후 건설기계 폐차 지원도 내년부터 시작돼 연말까지는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환경부의 권고나 지침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입니다. 지역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가 분명히 발생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전체를 지금 현재 측정 장소로만 이렇게 한정해서는 광주 전체를 대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측정 장소를 좀 넓힌다거나. 미세먼지에 대한 광주시의 대응이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KBC 김정은입니다.